미션 도드 트릭 미션 도드 미션 도드 미션 도드 히히 터빈이 뭐지? 터빈이 뭐지? 터빈이 뭐지? 아, 아니요 아, 아니요 터빈이 터빈이 하여 근데 기호스 오버 정도 내는 애들이면 이 정도는 할 거야? 터빈이 저 그렇게 어려 보이지는 않아 솔직히 얘네들이 특수부대인데 완전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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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얘네 둘은 또 못가? 어? 아 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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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만 이러면 목적지가 다른거 아니야? 도착지가 다른거 아니야? 도착지? 이럴지 알았다 내가 닫았다 닫았다 왠지 불안해 왠지 이 흑형 불안해 왠지 이 흑형 불안해 그 느낌이야 어디야? 어디야? 뭐야? 해처리, 레어, 하이브까지 탔네 백크트리 진짜 게임이 계속 가는 이유가 있네 스토리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루하게 갈 거를 블루 불러서 가야 된다 뭔가 말이 되게끔 해놨어